안녕 아 사실 이 삼각대가 우리 매니저언니가 유튜브 잘 찍으라고 사준 삼각대인데 이렇게 유명하게 쓰일 줄 몰랐네 사실 삼각대를 잘 쓸 일이 없어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그동안 너무 안했죠 제가 반가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8시 24분? 그러면은 시간이 괜찮은 건가? 다들 퇴근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해외팬 여러분들도 시차가 좀 맞았으면 좋겠네요 안녕 스피킹 인 인글리시 어디서 나와요? 어디서 나와요? 어디서 나와요? 어... 어... 이것은 살아있다